야, 나 쟤랑 처음 팀플 해보는데 쟤 어때? 믿을만해? 쟤 몰라? 쟤 완전 믿을만해. 그래? 쟤 이름이 뭔데? 난 같은 팀인데 이름도 모르냐? 쟤! 상관이잖아! 내 이름은 이선관.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. 사실 난 투명인간이다. 그 누구도 날 볼 수 없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혹시 내가 과제 낸 거 있었나? 쟤 뭐야? 교수님, 내가 바라는 선거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해와라고 하셨습니다. 쟤 뭐야? 내 또 쟤 성관이잖아. 오늘 점심 뭐 먹지? 집밥? 와,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? 너네 집은 오랜만에 계속 달래. 보여줄게. 우와.